자막제공 배달의민족 첫 번째 종목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실 종목이 8827번님이 문의하신 종목인데요. 잇츠함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잇츠함불은 이분이 6만 원의 10%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잇츠함불 같은 경우 주가가 6만 원을 지금 보면 2만 2950원을 저가를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만큼 주가가 상당히 힘들게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잇츠함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가 환불 화장품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가 자체가 그렇게 흐름 자체가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런 주가를 우리가 한번 기술적인 스탠스로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앞에서 보시면 이제 이런 작은 박스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꼭지, 투꼭지 나오고요. 여기서 쓰리꼭지 나오고 이제 돌파가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결국에는 여기서 돌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단에 있던 이 거래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세력이라는 것은 여기서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고가 권역의 이익 시련에 대한 흔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여기서 또다시 반등 탄력을 보일 수 있다는 관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광군제에 대한 특수효과 자체가 이번에 다시 한번 더 나타날 수 있는데 결국 11월 11일에 맞춰서 다시 한번 더 주가에 대한 반대가 가능하다. 다만 보셔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2만 5,550원에서 하단에 2만 5천원을 손절가로 조금 대응하신 전략이 필요하고 유황 화장품주를 사실 거면 조금 더 경쟁력 있는 화장품주가 훨씬 더 나았습니다. 대신에 2만 5천원 손절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종목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윈하이텍 보겠습니다. 윈하이텍. 이분이 5483번님이 5천원에 20%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윈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주가 추이만 딱 보면 이런 종목분들을 우리가 소외주라고 해요. 소외주.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주식. 사실 우리가 이런 종목분들은 1차적으로 걸러내야 됩니다. 항상 시장에 조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매매를 좀 해야 되는데 이 기업이 테크플레이트라는 뭐랄까 이제 우리가 신공법이라고 해가지고 건물들 보면 한 번씩 철골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녹슬었는 걸 가지고 와 멋스럽게 녹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적이 한 번씩 있어요. 그런 건물을 우리가 테크플레이트 공법을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가 권역에 많은 거래를 동반한 거래가 한번 터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소외가 되었었기 때문에 한 번 만에 큰 거래량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 결국엔 윈하이텍이라는 기업은 건축자재기업이거든요. 그런 건축자재기업들은 4분기 미수금을 다 처리를 해요. 4분기 실적이 가장 좋아요. 그런 실적적인 분위기가 나타나는 확률은 있다라는 의견까지 드리고 이거는 반등시 4,500원 그리고 하단에 손줄가는 3,750원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KT 문의하셨는데 매도시점 알고 싶어요 하시고 3만원에 지금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3만원에서 계속 뭐랄까 왔다 갔다 거리죠. 주가가 조정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서서 제가 LG전자를 말씀드리면서 강산주 10년이 지나도 주가가 변하지 않는다 했는데요. KT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심합니다.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정말 까다로운 기업들 중에 한 개고 실질적으로 KT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국통신이 정부 사업자였는데 지금 민영업자로 넘어왔거든요. 그런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기존의 내부자들에 대한 지분 보유도가 상당히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통계적으로 잡힌 자료 말고 대주주 말고 내부적인 직원들에 대한 보유 수량이 상당 부분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K뱅크 자체가 크게 터지지 못했고 지금 현재에 대한 주가 자체도 바닥권역에서 계속적으로 머물고 있다는 것은 통신주 중에서는 이 KT는 조금은 골라내서 우리가 뭐랄까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당주로 말고는 크게 신경 쓸 건 아니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면서 배당주로 신경 쓴 게 아니시라면 3만원 선에서 이익 실현을 하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조금은 교체 매매를 하시는 전략. 그래서 굳이 통신주로 고르라면 저는 차라리 KT보다는 SK를 좀 더 선택을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환불, 윈하이텔, KT에 대한 의견 세워드렸습니다. KT, 투자 목적에 따라서 달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확장해서 SK까지 한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그럼 문자 게시판도 볼게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고하십니다. 꼭 부탁드려요. 홈캐스트 왔고요. 요즘 조금 문제가 되고 있죠. 주가가 CJ, CGV도 들어왔고. 한솔, 홈데크, 아세아제제제제제업체도 간간히 보입니다. 아난티, 대북 관련주, 새빨간 상승. 이상려 전문가인 에코프로도 들어왔습니다. 2차 전지주 요즘 많이 언급이 되죠. HLB, LG전자, 키스트. 오늘 키스트 굉장히 급등세를 보이던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HDC라든지 현대바이오 또 내려가 봤더니 이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EM코리아, LG전자 또 들어왔습니다. 한미글로벌, 제1약품, 미코 어떻게 하나요? 바텍, 그리고 아미로직스, HDC까지 한번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왔는데요. 4개 한번 골라볼까요? 개별주 장이다 보니까 개별주가 많으신 것 같고 새빨간 우리가 상승이 아닌데 맞죠? 새빨간 투자입니다. 제가 뭐 척하면 척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실 게 한번 같이 보시죠. 에코프로 하고요. 그리고 조금 올려볼 거예요. 우리 아까 CJ, CGV하고 바텍 한번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뭐 할까요? 마지막 한 개는 한번 골라주시죠. 저는 LG전자 두 번이나 들어왔으니까 좀 간절하실 것 같아요. LG전자 저희 어제도 했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 있다. 한미글로벌 이렇게 한번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죠? 4개 좀 골라봤고요. 그럼 우리 에코프로부터 먼저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현재 3만 8,500원에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3만 8,500원에 보유를 하고 계시고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가격대가 3만 8,550원인데 지금 곧장 사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가가 빠졌다고 올라왔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 결국에는 이 주가 자체가 이렇게 오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2차전지 분야입니다. 그러면 결국 시장의 기술적인 혁신이 가미가 된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는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고 다만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앞서서 큰 급락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가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외바닥은 존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진바닥을 고르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앞서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자리가 바로 우리가 11월 달 첫째 거래일 때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매도 물량도 많았지만 누군가는 매수를 또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 대한 지지 포인트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 가격대가 얼마냐 하면 그 가격대가 하단에 보시면 3만 7,500원 정도가 되는데 그 가격대를 한 번 손절가로 대응하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곧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CGV를 보내셨는데요. 3만 9,473원 10% 이분이 매매를 10%의 비중을 분할로 사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일단은 그런 매매 방법을 조금 고치셔야 돼요. 일단은 CJ, CGV가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지금 3만 9천 원대에 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분 입장에서는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서 접근하신 거고 주가가 조금 더 빠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결국에는 이 CJ, CGV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중에 나왔던 얘기 말고 제가 새로운 얘기를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뭐랄까 스트리밍 시대의 변화라고 조금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라는 산업 자체는 항상 극장에서만 이용을 해야 된다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예전에는 극장 가서 영화를 한 편 보고 8천 원, 9천 원을 요금으로 낸다면 지금은 시대적인 흐름 자체가 홈, 뭐랄까요? 홈 스트리밍 시대거든요. 그러면 집에서도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런 부분 자체가 해외에서 먼저 나타나는 게 바로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런 기업들 자체가 왕성하게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메가박스라든지 CJ, CGV라든지 아니면 롯데시네마의 주가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CJ, CGV의 악재 말고 그런 사회적인, 뭐랄까요? 이런 돌아가는 패러다임 자체가 주가에는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낙폭가들이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추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하방 추세로 계속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를 한번 잡아보신다면 지금 앞서서 기간에 대한 매수가 꾸준히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또다시 기관과 외국인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돈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메꾸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하방에서 이런 돈이 끊어서 나간다는 것은 결국 로스컷에 걸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누군가는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만한 금액을 하단에서 매수하기는 제가 볼 때 힘들 것 같아요. 추세가 지금은 좋지 않은 기업들은 조금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맞다. 그래서 다른 종목군으로 교차하시는 전략으로 조금 아쉽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 바텍이라는 기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3,600원에 현재 이분이 30%를 보여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개별주 장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은 뭐랄까 개별주랑 소외주랑은 다릅니다. 개념을 조금 아셔야 돼요. 아까 전에 종목 상담할 때도 우리가 사실 소외주라고 보이는 종목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매매를 조금은 트렌드에 맞는 종목권을 찾아가실 필요가 있고 결국에는 이 바텍 같은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치과용 의료기기 중에서 우리가 임플란트 같은 거를 할 때 이렇게 꽉 깨무는 게 있어요. 임플란트 엑스레이를 찍는 게 있는데 그것을 국내에 납품하는 기업이 바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오랄 스캐너에 대한 판매 매출 그런 건 좋죠. 그래서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 자체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매출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건전한 조정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조금씩 바뀌어갈 수 있는 주가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수급으로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직까지 2만 1,800원까지는 내려왔지만 주가를 보시면 파동적인 부분을 봤을 때 한 번 들어오고 다음에 반등파동 들어오고 지금 마지막 잔파동이거든요. 여기에서 바닥을 조금 다질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상관은 없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시다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가 맞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나는 이 회사에 대한 내부적인 부분을 보겠다 하신다면 좀 더 보유를 하신 전략으로 말씀드릴게요. 반등파동이 나온다면 여기서 3만 원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저는 좀 더 보유를 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3만 원까지는 좀 더 보유하시되 손질가는 하단에 있는 자리 그래서 이 한 2만 1,5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가격대는 좀 철저하게 지키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글로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글로벌 이 기업이 현재 14,100원의 100%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고질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문제가 이 기업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많은 거래, 우리가 주가를 그냥 크게 놓고 보시더라도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자리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자리밖에 없어요. 지금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자리가 이 자리인데 이 자리가 고가 권역이나 저가 권역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자리 자체가 고가입니까, 저가입니까? 상대적인 고가 자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자리에서는 이익 실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우리가 여기에서는 신규적인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자리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고 여기서 큰 거래량이 나타났고 주가도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 후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급에 공백이 생겨버렸잖아요. 이 종목을 매매하고 있는 세력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주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봉을 크게 놓고 보더라도 어때요? 2011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자리거든요. 결국에는 이 자리 자체가 뭔가에 대한 손받김이 많이 이루어졌고 이런 기업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정 구간이 상당 부분 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미리 저를 알고 계셨다면 이런 거를 조금 예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그게 너무 안타깝고요. 일단은 가격대가 지금 이분의 대비 한 50% 정도 가까이 빠졌어요. 일단 반등을 보시되 이분은 조금 특별적으로 관리를 좀 해드려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좀 자주 연락을 주십시오. 자주 연락을 주셔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흐름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그 가격대가 한 10,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급등락이 많습니다. 급등할 때마다 또는 급락할 때마다 연락 주세요. 연락 꼭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판단해보자고요. 지금 일단 기술적인 부분으로 10,500원까지 가능한데 이 자리가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달릴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래서 빨리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홈스트리밍 시대를 맞아서 CJ, CGV는 단기적인 악재 말고도 앞으로 추세적으로도 보수적으로 대응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미글로벌 선택하기 잘했네요. 한미글로벌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다른 시청자님들도 013-3366-8288번으로 지금 바로 궁금하신 정보 보내주세요. 그리고 유망주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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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